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란 것은 본인들의 정권 연장이나 정권 탈취의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날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전형적인 좌파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남 탓 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 수단과 도구에는 헌법도 포함이 될 것이고 법률 선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법관 대법원 이런 게 다 도구인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젊은 날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강하게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분들이 70대 80대가 돼서도 이걸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찬 씨의 그 자신감 이재명은 지금 고난을 뭡니까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중이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무능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예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찬이 꿈꾸던 20년 장기 집권과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종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잠시 실수를 해서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권력이 잠시 넘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확 느껴지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다 무능한 놈들이다 당금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가장 원로로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런 예찬 씨 입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들 거자 필반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먼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실수로 윤석열이 당선됐으니까 1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니까 이꼴을 당하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선 안 된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선 안 된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줄을 쭉 꺼놓은 이런 것을 신문 읽으면서 가슴 깊이 새기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선거에 안 질 겁니다 체면 여러분들 안 차리고 그냥 선거를 임했으면 절대 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선거에서 자선 안 된다 이해찬 씨가 그냥 이야기를 했겠지만 제한테는 아주 비수처럼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쇠를 두들기고 당검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된다 국가의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그런 당검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씨에 대한 혐의가 이 정도까지 밝혀져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씨와 문제가 없고 절대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해찬 씨의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기는 선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 다음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정권 찾아올 겁니다 이런 걸 가서 열받아 봐야 근론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이 양반 이야기하는 게 옳을 겁니다 언찬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찬 씨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2년생이네요 70세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해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 생전에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살아 생전에 이해찬 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하는 거 보면서 잘 보다가 막 갈 겁니다 그러니 이 방송 혹시 보시면 노연 푸시고 공박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애석하게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4년을 더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절치 부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잘 준비해 찾아와야 된다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준비됐는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뭘 준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뭐 준비 그동안 실전도 많이 거쳤는데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새로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 실전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이런 공천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공천 누가 나오든지 간에 화내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저는 뭐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냉정하게 보는 거니까 이해찬씨가 꿈꾸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절하시고 가끔 마음이 안 드는 일이더라도 분을 잘 다루어서 오래만 사시면 본인이 원하는 세상 다 여러분들 보고 갈 거니까 어쨌든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